에이티니 안녕하세요 여상입니다 네 여러분 에이티즈 월드 투어 The Fellowship Beginning of the End in Seoul 콘서트의 시작인 8일 남았다고 합니다 에이티니 모두 달력에 1월 7일부터 9일까지 표시해 주셨죠? 네 여러분을 만나게 될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에이티니도 설레는 마음으로 콘서트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8일 후 올림픽 홀에서 만나요 안녕 짜잔 오늘 카운트다운 주인공은 저 홍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 날이 D-7 7일 남았습니다 올림픽 홀에서 펼쳐진 에이티즈 월드 투어 The Fellowship Beginning of the End in Seoul 다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아우 잘 들리네요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제가 스포왕이라 스포를 너무너무 해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기대하시라고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일주일 카운트에 만나요 안녕 에이티즈의 사소한 티의 마음은 아니고요 에이티즈 월드 투어 The Fellowship Beginning of the End 소식을 전해드리러 온 정윤호 앵커입니다 네 D-6 6일 뒤에 우리 에이티니를 만날 생각에 에이티즈 얼굴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또한 에이티즈는요 현재 에이티니에게 선보일 강렬한 무대들 그리고 엄청난 무대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 윤호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D-6 6일 뒤에 만나요 짠 에이티니 안녕하세요 산입니다 벌써 저희가 만날 날이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함성과 떼창 대신 우리의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함성 떼창은 같이 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저희가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에이티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의 마음도 느낄 수 있고 그죠? 두 분 박수로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곧 만나요 안녕 네 에이티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호입니다 에이티즈 월드 투어 펠로우십 비기닝 오더 디 엔드의 서막 서울 콘서트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모두 에이티니의 기억에 깊게 남을 공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이티니도 안전한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 추측들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안 남았습니다 자유니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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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니 네 민기가 왔습니다 4일 앞으로 다가오는 에이티즈 월드 투어 더 펠로우십 비기닝 오브 디 엔드 다들 준비되셨나요? 콘서트 무대 위에서 우리 에이티니와 눈 마주칠 날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 놀라운 무대들을 진짜 저희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올림픽코리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에이티즈 성화입니다 벌써 우리가 만날 날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 밤만 더 자고 나면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네요 에이티니도 설레나요? 만날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들 저만큼 설렌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네 D-2 이틀이라니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모두 오래 기다려온 날이 만큼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요 에이티즈 월드 투어 더 펠로우십 비기닝 오브 디 엔드 인 서울에서 곧 만나요 안녕 네 에이티니 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어떡하죠? 저는 너무 떨립니다 D-1 하루 딱 하루 남았어요 그리고 챙기실 걸 제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티켓 신분증 네 다들 잘 챙기셨죠? 그리고 안전한 공연을 위한 관람 수칙도 꼭 확인하시고 내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티니를 만나야 생각하니 너무너무 설레는데 에이티니 여러분들도 저의 설렘 만큼 기대를 많이 많이 하고 계시겠죠?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곧 봐요 우리 안녕 네 네 네 네 네 네 네